시즌 2 네번째 시간 시작합니다. 삼성생명의 이주연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번호보를 볼까요? 단발하는 여자들이 예쁘다고 해서 단발로 잘라봤습니다. 혹시.. 나는 당신이 뛰는 줄 알았어. 진짜.. 진짜 똑같이 생겼어 정말. 나는 집에 가면 너랑 너무 놀고 싶은데 너는 맨날 휴대폰만 하고 게임만 하고 제가 방에 들어가서 노래 부르고 시끄럽다고 나가라고 하거든요. 나에게 관심 좀 가져주시면 좋겠어요. 윤정아 얼른 낳고 내가 옆에서 항상 도와줄게. 사랑해. 여자농구 담당 PD 여자분이 이주연을 되게 좋아해요. 구PD라고 있어요. 그 PD가 곧 결혼하거든요. 메시지 한번 해주세요. 그럼 축하드려요. 일단 저를 이렇게 잘 챙겨주세요. 다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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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저는 좀 잘 챙겨주고 기다릴 수 있어요. 마무리 하죠. 네. 웅 커뮤! 안녕! 안녕! 주연이 카메라 발 진짜 잘 받는다. 실물도 예쁜데 이렇게 찍어도 메이크업 한 것처럼 나와. 눈이 굉장히 깊다. 눈이 슬퍼 진짜. 요즘 야 놀자 광고잖아요. 네. 트레이너쌤들이 보면 저가 생각난다고. 한번 해주세요. 야 놀자. 가만히계세요. 네. 잠시만요. 저는 이거 여기 있잖아. 야 놀자. 다정! crianças! 감사합니다.